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춧가루 그래서 기름에 사용할 수 있었어요 소금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이제 메뉴는 공기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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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!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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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소금 매워? 블루로 닮았춤 왜 저래? 썬블락 좀 말라 자외선 차 다니냐? 빨리 좀 해 뭘 먹튀야? 뭐 시켰더라? 기억이 안 나네 잘 가 안 웃겨 왜? 잘 가 어? 어 어 혹시 결과가 안 좋으면 뭐 커피 좀 사다 드릴까요? 아 아니야 괜찮아 그냥 물어본 거야 아 또 그렇게 말하니까 먹고 싶은 거 같기도 하고 뭐 뭐 뭐 뭐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포도 ID 그리고 사진IG 드라이벌이 사진 알기 아 어떻게 손님의 전투명? 네 여기 올바를 서울 오면 전화한대 여기 제주도에서 좀 더... 되게 오래 살아있네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? 근데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니까 신기하네 이렇게...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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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오늘도 이거 사료 좀 넣고 볼려고 합니다 한 끼라도 잘 먹으면 좋으니까 그리고 집에 사료가 남아 있는 게 많아요 건사료랑 그냥 팬 하나 넣었어요 여기에 누가 물을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밥만 그냥 주고 가려고요 모래 눈이 진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쁘다 늦었는데 어디 출근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싫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다른 고양이 있네 여기 있어요 반성 야옹이 지나가고 싶어 꼭 들어와야겠다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춥고 배고프고 그런 것 같은데 오징어 왔어 왔어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